네 이번 시간에는 오버필팅과 레귤러라이제이션에 대해서 제가 지난 동영상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한번 주피터 노트북의 실제 코드로 함께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버필팅에 대한 예시를 먼저 필요한 모듈들을 임포트한 다음 10개의 데이터 포인트들을 이렇게 한번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성을 했고 여기에서 먼저 선형 리니어 리그레이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A매트릭스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의 트릭을 이렇게 하면 그리고 행렬화를 하고 해당하는 옵티몰한 세타를 찾고 값을 보려보면 이렇게 되고 찾은 세타를 가지고 XP 제가 여기서 0.01 간격으로 데이터를 만들어서 이것은 플러스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타를 계산했기 때문에 플러스를 해보면 이렇게 선형 결합을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준비한 데이터들이 이런 정도의 비서형성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차원을 한번 더 확장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0에 X 2차까지 한번 해보면 그래서 플러스 해보면 2차 정도에서 어느 정도 이 정도면 충분히 리그레이션 피팅이 결과가 잘 나온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2차까지가 아니라 확장을 좀 더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올라가서 여기를 해서 최대 다항식의 차수가 9차까지 그래서 총 컨스턴트까지 합치면 10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쭉 타이핑을 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다르게는 여기에서 포문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4i in range 10 하면 0부터 9까지이기 때문에 스테이 됐고 A를 해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플러스를 해서 A를 구했고 플러스를 하기 위해서 폴리베이시스를 만들 텐데 만들었지만 여기서 X가 아니라 X, P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폴리베이시스는 이 트레이닝 데이터 세트에서 구한 셋탑 그리고 여기서는 베이시스 펑션, 그 베이시스 펑션들에 대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해서 YP를 구했고 이 YP는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주어진 데이터 포인트가 10개이고 언론의 개수가 10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저희가 찾고 싶어하는 그 위치에서는 그 차이가 없는 해서 계산할 수 있게 찾을 수가 있지만 보시면 오버피팅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차원을 좀 바꿔서 이제 그 폴리노메일의 디그리를 1, 3, 5, 9를 해볼 텐데 그래서 제가 여기랑 여기까지는 다 계산해서 플러스를 했고 좀 여기서 관심이 있는 것이 그 residual sum of squares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여기서 계산을 세타를 구했고 rss에 append를 할 텐데 어떤 값을 append 할 거냐 하면 주어진 그 Y값과 그 다음 거기에 해당하는 approximate 된 Y hat은 곱하기 세타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칼럼벡터이고 저희가 주어진 전체 10개 데이터에 대한 칼럼벡터, 칼럼벡터로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2놈의 제곱을 취하겠습니다. 2놈의 제곱을 취하기 위해서는 2놈의 제곱을 취하기 위해서는 2놈의 제곱을 취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이것은 Y hat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nonlinear regression에서 다항식에서 Degree를 다르게 해서 fitting을 하면 여기는 under fitting이 된 경향이 있고 이쪽은 over fitting이 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Degree 3이나 5는 어느 정도 적당하게 잘 fitting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더 관심 있는 것은 RSS라고 해서 residual sum of squares인데 보시면 여기는 0이겠죠. 그리고 여기는 그 차이가 클 테고 이렇게 해서 보시면 이럴 때는 상당히 크고 표현할 수 있는 함수의 컴플렉스틱가 올라갈수록 그 결국 트레이닝 데이터셋에서의 residual sum of squares는 결국은 계속 Degree가 올라가면 갈수록 계속 무조건 경향성은 작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자가짓 이것은 제가 objective function을 이렇게 정의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맞는 것이지만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리듯이 우회 궁극적인 목적은 주어진 트레이닝 데이터셋의 포인트에서의 residual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generalization 에러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over fitting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regularization 이라는 기법들을 쓰게 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동일한 현상을 rbf function으로도 한번 그 극팅을 한번 해 볼 텐데 어 그릴을 한 10개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center를 linspace로 해서 minus 4.5 4.5 에서 10개를 나누고 그렇게 되면 여기서 sigma는 1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이 rbf basis를 만들어야 되고 그것은 hstack을 하고 그 rbf의 시기 한번 여러분들이 그 참고 한번 확인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가 xp-ui xp-ui xpMicD'tray RbfBasys를 exponential로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체크를 했고 얘가 i가 inBrange 역시나 d개를 해서 10개를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다시 한번씩을 체크를 하면 이렇게 되고 나뉘기를 했고 d고 여기가 hd를 한번 드러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괄호의 개수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엑스포렌셜의 이쪽이 이 exponential function이 이 전체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것 같고 이것이 내부에서 들어와서 그 다음 이 Rbf function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궁극적으로 이제 그 이것을 여기를 a행렬도 구해야 되고 a는 xp가 아니라 x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역시나 세타는 저희가 자주 이제는 그 그 a transpose times a inverse 곱하기 a transpose 곱하기 y이고 저희가 최종적으로 그 찾고 싶어하는 yp는 그 rbf basis에 곱해진 것에 coefficient에 linear combination으로 이렇게 하면 rbf function으로 이렇게 regression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경우는 한번 그 제가 개수를 한번 줄여 보면 개수를 줄여서 regression 어느 정도 regularize 된 이펙트를 줄 수가 있고 또는 이렇게 해서 sigma를 키우면 이제 여기서는 overfitting sigma를 키우게 되면 smoothing 되는 효과도 그래서 여러가지의 튜닝 파라미터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한번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는 rbf function의 center의 개수 basis의 개수를 바꿔 가면서 plus을 해보면 2개일 때랑 4개, 6개, 10개일 때 여기는 미지수의 개수와 컨슬링의 개수가 같기 때문에 정확하게 다 모든 해가 0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결과적으로 4나 6 정도에서 나쁘지 않은 결과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overfitting에 대한 문제들을 한번 확인을 해 봤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regularization, shrinkage method이라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two norm, one norm 리치랑 lasso에 대한 것들을 한번 한번 같이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regularization의 가장 중요한 기법들은 이쪽 앞부분에 있는 것들은 measure of fish이고 뒤쪽에 objective function에 두 번째 term을 더하게 되는데 그것은 measure of magnitude of coefficient가 너무 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에 더 페널티를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coefficient는 제가 columnize vector화 했기 때문에 그 크기를 컨슬롤 하기 위해서 norm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고 가장 첫 번째로 to norm으로 한번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cbx 파일을 사용을 할 텐데 일단 regularize term이 없는 한번 which representation에서 한번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rbf basis을 구하였고 a를 구하였고 이제 이 문제에서는 여기서는 다 defined이 되어 있기 때문에 cbx variable size가 d개가 있겠죠. 그리고 objective function은 미니마이제이션을 시키는 것이고 여기서 보면 y에서 to norm square이기 때문에 sum of 해서 squares 괄호 안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a 곱하기 theta-y 저희가 저희가 찾고 최소화하고 싶어하는 그래서 problem은 cbx에 problem을 하고 objective function과 constrain을 얻고 얘를 solve 하는 입니다. 그리고 theta는 cbx variable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위해서 theta-seta.value를 플러스하게 되면 역시나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는 그 overfitting 되는 문제를 cbx 파이로 구현을 했고 이제 그 다음 예제에서는 그 구현한 곳에다가 regularization term을 이 경우에는 to norm이죠.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것의 앞부분에서 제가 이 부분을 그대로 가지고 오고 여기에 추가를 한 다음 해야 될 부분이 lambda 곱하기 역시나 cbx sum of squares 겠죠. 그 다음 theta 를 하며 이 term까지 추가가 된 것을 구현해서 실행을 해 보면 이렇게 어느 정도 regularized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뭐 이 값을 lambda를 어 바꿔가면서 lambda를 키우게 되면 이 크기에 대한 페널티를 더 많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 더 smoothing해지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키워 보겠습니다. 1로 그리고 더 크게 10 이렇게 되면 15 거의 일자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쪽을 많이 원래 데이터와 복원하는 것의 차이가 커짐도 허용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쪽을 강제로 많이 지금 줄여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됐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그러면 어 여기서는 그 세타 값을 한번 다 플러스 해 보면 지금 보시면 어 제가 플러스 한 것이 세타 값이 여기서 플러스 했습니다. 보시면 열 번째 마지막 한의 코에피션트는 좀 크지만 나머지들은 다 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그 세타 값은 작아졌지만 0은 아니라는 것 0은 아니라는 것 확인을 하시고 이건 뭐냐 하면 람다의 값을 0에서 3까지 증가시키면서 한번 세타의 값들을 플러스 해 보면 이 x축이 람다의 값이 0에서 3이고 열 개의 그래프가 지금 그려져 있는 겁니다. 그 각 세타1, 세타2 값들이 람다 값에 따라서 변환을 해서 지금 보면 값이 크지만 조금 있으면 이 값들이 작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많이 갔을 때 남자가 3일 때는 아주 작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0은 아니라는 것 작지만 주목하시고 그 다음으로 가야 될 것이 투놈을 했으니 이제 원놈 라소를 해서 그 역할이 정말 원놈을 했을 때 히처드 세타 값을 많은 세타를 0으로 보내는 그래서 대부분이 제로가 됐고 넌제로 값이 스팔스한 스팔시티의 효과가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 보고 스팔시티 효과가 있다면 피처들이 셀렉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넌제로 코에피션트에 해당하는 그 베이시스만 선택을 하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동일하고 여기에 원놈을 쓴다는 것 그래서 한번 가서 이쪽 부분에 역시 람바 곱하기 이제는 cbx norm 을 써야겠죠. 그리고 세타에 원놈 이렇게 해서 역시나 regularize system을 넣었지만 원놈이기 때문에 last regression이 되는 것이고 플러스 해보면 이렇게 잘 뭐 여기도 뭐 값을 바꿔가면서 보시면 이렇게 효과가 2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세타 값을 플러스 해보면 어 대부분이 0이고 하나 둘 셋 세개가 세개 네개가 넌제로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값을 좀 더 키워보면 여기도 0이 갈 것 같은데 그 경향이 있는지 한번 보시죠. 그래서 값을 3으로 강제하고 플러스 해보면 여기도 이제 0으로 간다는 것을 거의 0으로 더 키우면 0으로 가겠죠. 그래서 그 제가 원하는 정도의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0부터 3까지 그 값을 lambda 값을 변해가면서 어 세타의 값이 어떻게 플러스 되는지를 보면 보시면 아쉽겠지만 여기서 제일 lambda 커질 때 대부분 다 크기가 줄어들고 하나 둘 세개만이 넌제로 대부분의 제로로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어떤 것을 할 수 있냐면 넌제로 퓨처만 선택을 하고 나머지는 제거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저기 위에서 보면 여기 다시 올라가서 원래가 2였으니까 2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플러스 했을 때 두번째 세번째 여덟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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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베이시스만을 가지고 오고 그래서 두번째 세번째 여덟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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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유만 가지고 와서 거기에 대한 rbf 펑션만을 베이시스로 가지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거기에 해당 그 4개만으로 다시 가지고 왔을 때 세타를 다시 구해야 되기 때문에 cbx 파일을 쓸텐데 여기서는 보시면 regularize term이 없습니다. 원래 기존의 regularization을 작용을 해서 선택된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보면 그냥 fitting을 해도 이렇게 regularization이 어느 정도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가장 큰 차이점은 10개의 basis가 아니라 선택된 feature selection 랏소를 이용해서 4개 또는 조금 더 가면 3개로 달 수 있겠죠? 그 sparse 한 basis을 가지고 regression을 했다 라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regression에서 중요하게 생각되는 overfitting 문제를 살펴보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regularization을 어떻게 추가하는지 그리고 다양한 regularization 기법이 있겠지만 1nome 또는 2nome 차이점을 한번 확인해 보는 feature selection 까지 확인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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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